오늘 눈이 내려서 우리 회원님들을 축하해 주네요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바위가 약간 있고 산행을 하다 말고 잠시 눈 내리는 산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평화스럽습니다 지금이 9월 28일 9월 달에 첫눈이라 참 약간 생소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처음 맞는 첫눈 참 인상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저기 오늘 산행하고 있는데 눈이 오잖아요 오늘 눈을 맞으면서 산행을 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축복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아이고 우리 모두에게 예 좋습니다 올라가 주시고 저기 오늘 또 특별한 기분이 있다면 지금 옛 추억에 잠기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요 아 옛날 생각난다 아이고 그럼 옛날 생각도 하고 산을 오르십시오 예예 오늘 은숙씨는 어떤 기분 아유 송이 따러 왔는데 눈이 황홀하게 만들어지네요 하하하하 그럼 눈도 맞고 성의도 따십시오 예예 예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눈을 맞으면서 산행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9월달에 눈이 오다니 우리 럭키 땡큐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비비안씨 어떤 기분 생각지 못했던 선물 생각지 못했던 눈이라는 선물 아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미투 생각지 못한 선물 생각지도 못한 선물 오늘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예예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게 지금 9월에 하하 눈이라니 저는 아까 운제로 올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산을 걷자마자 또 이렇게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눈이 오니까 참 너무 좋아요 축복해주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이 시간 네 어떻게든 안전산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애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올라갑시다 예 올라갑시다 예 예 여는 마주여 9월달에 예 아 사장님 여기는 뽀드득이네 네 아 눈져봐 너무 깨끗해 네 눈져봐 너무 깨끗해 어 어머나 아 아 아 아 상쾌하다 어머 이거 떡가루야 떡가루 완전히 올라왔어 아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마 올라오겠지마 예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1년밥 먹고 많이 먹었죠? 거섯 따러 거섯 찾으러 짜리는 안 따 이제 오늘은 무거워서 1년 따서 먹을목도 싫어하는걸로 따지? 조금이라도 쓰러지는건 버릴거에요 오늘은 너무 많아 짜리버섯을 오 전이 부드러웠잖아 완전히 버섯 발견했어요? 네 너무 피었어요 이것도 감사하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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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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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아이고 아이고 와 살살 살살 천천히 오오 잘 잘 덮어줘요 오케오케 발로 한번 딱 밟고 됐어요 이거 보세요 오 잘생겼어요 저처럼 얼굴이 커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튼티네 잘 왔다 거기 다시 한번 밟아 밟아 오케이 됐어요 너무 밟아도 안 될거 같은데 나비 신받네 축하해요 축하 어머나 근데 실하게 보여 어? 신받어? 와 축하해요 이거 돼지버섯 아니야? 아냐 뭐 진짜 크다 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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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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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밑에 밑에 우와 크다 어떻게 저런게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잠깐만요 오오 자 자 자 들고 거기 잘 내꺼죠 오케 오케오케오케 우와 꽃이네요 진짜 완전히 자 어디 저기 우와 진짜 크다 어디 뒤쪽 한번 봅시다 뒤쪽 와 앞에 쓰면 진짜 좋네 좋아 이거 전부샤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래요 아이고 이거 돼지소스에요? 그 아닙니다 노란 버섯인데 먹을 수 없는데 별로 맛없어 버려야 돼 땡큐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잘 잘 묶어줘 이렇게 잘 묶어줘 이렇게 빨리 가르세요 바쁘네 이제 나도 또 여기저기서 힘 받다 하니까 바빠 바빠 아 진짜다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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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천천히 천천히 너무 익사이딩이 돼서 아 아 아 아 살살 걷어내고 아 얘는 정말 상품 같아요 네 아 오늘 캔 것 중에 제일 아 아 아 아 아 어 으 와 싫하내야 예예 아이고 피아 회장님 가지셔가 아니아니야 아냐 하하 하하 너무 하하 네 감사합니다 여기잘 묻어 저걸 여기로 옆에도 조금, 혹시 패밀리가 있냐 보고 없으니깐 발견했어요? 응 하나, 아주 싫어한거 아 이거 또 발견했어요?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상하지 않았네 요즘은 이렇게 철이 이른데 이른거 아니지 없는거 아니지 빨리 나와 버려가지고 자 일렁 자 자 발견했네 아 여기 쎈 내리네 아이고, 예 크다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 축하드리 두분이 나란히 발견했네 아아 거기 진짜 호를 잘 메꾸세요 호를 아 자 이제 뽑아도 되겄네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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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개 기어가지고 또 안보인다 아 여기 앉아crates 야 우와 자 이리 오세요 야 탄풍위에 눈이 있네 자 이리 오세요 그리스마스 추리 그리스마스 추리 너무 이쁘다 정말 좋습니다 이 단풍나무에 하얀 눈이 소복히 얹어있는 모습 털지마 털지마 너무 이뻐 털지마 언니 털지마 언니 털지마세요 털지마세요 장난꾸러기 여인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맨날 겨울에 보던 언니도 한번 해드려야죠 아 너무 좋아요 언니 얼굴이 별거적적 이쁘십니다 할 수 없어 조심하세요 참 단풍에 이게 진짜 예쁜 칼라 목화꽃 목화꽃 송방어같이 달렸어요 송이 핀거같아요 세떼옷 위에 눈이 쌓였다 좋다요 그린 칼라에 이게 눈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울글불긋 위에 눈이 쓰기가 참 멋있다 새로운 맛이 난다 아 아 참 아 참 거기 비추고 계셔야 좀 어 나 찍는다고 예예 하나 둘 셋 둘 셋 아 아 참 아니 요 나머그 비가 다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깨끗한 사진 어 가져가 봐 가봐 언니가 가 봐 언니가 아찔어 언니 조심하세요 선생님 앞에서 언니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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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려서 사진을 못 들을 것 같아 프린스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치고 됐어 오빠 꺼게요 땡큐 필름은 많아 아 필름 무제한이야 무제한이야 하나 둘 셋 멋있어요 네 아니 사진관에 가서 배경 하얗게 하고 찍는 거 같아 그래그래 맞아 그런 것도 있겠다 얘가 나와요? 어 얘랑 찍는 거야 걔랑 찍는 거야 아 얘랑 찍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와 여기도 있어 어디들아 어디들아 진짜 예쁘네 셋 하나 둘 셋 셋 응 와 음 얘랑 배경이 딱이지 딱이지 페이스도 이뻐 페이스도 이뻐 응 하나를 해 야 순살살로 이것도 하네 하나 둘 해 안녕 너희가 잘했어 너희가 잘했어 너희가 잘했어 너무 많이 줘 언니 여기 땀 나갔어 언니 좀 땄어요 뭐 땄쥬 우리 동전이 좀 땄아 세워 우리 동전이 좀 땄아 세워 우리 동전이 좀 땄아 세워 어 그 됐지 동전이 잘해 줘 아 진짜? 2개 땄어 2개 많이 땄네 어 2개밖에 안 땄어? 아디 나 2개 따고 3단이 안 많이 땄어 네 사진 찍은 사진만 봤냐? 아, 좋다. 꼭 개수를 말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 그게 정직하게. 어, 되게 정직하게. 땄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잘 땄어.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안 잘라지게. 이번에는 계속 먹을만해. 그래, 그래. 아, 예. 아니, 그것도 더 내게 해. 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이제 또. 아, 이제. 이렇게. 다 먹으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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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딱 이거 되나? 괜찮아. 안 짜? 다 먹으나. 다 먹어야 돼. 난 밥에다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밥에다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얼른 오세요. 젓가락 들고. 얼른 오세요. 이거 꼭 끓여야 돼. 알았죠. 언니, 그만 니직거려. 오래 끓여야 돼. 내가 제일 어리잖아. 구워가지고. 음, 맛있다. 이거 밑간창이네. 조금 덜어볼까? 좀 짜게 했어요. 넘칠 것 같아. 이걸 구워가지고 간장에 졸이는 거야? 고추장. 고추장. 조금 넣고. 그 봐, 언니. 알아서 해, 언니. 언니가 그만해. 푹푹 끓여. 그리고 이제 물 봐. 언니, 물 줄 해. 물 봐야 되겠다. 아까부터 그래야 돼.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덜어볼까. 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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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두 정도가 있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그래. 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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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꺼내야 돼. 언니, 봐봐. 밥에다 비벼 먹어. 이거 볼 때마다. 괜찮아, 지금 딱 좋아. 진짜. 지금 딱 좋아. 덜 먹는 느낌. 덜 먹는 느낌. 덜 먹는 느낌. 딱 좋아, 딱 좋아. 다 넣었잖아. 지난번에 라면 먹을 때 느꼈어. 다시 다시 또. 이거 하나를 줘. 나는 이거 반. 지금 버글버글 끄는 게 뭐예요, 지금? 된장찌개. 된장찌개. 버섯. 된장찌개요. 버섯, 된장찌개. 아 참. 버섯, 된장찌개라고 말하겠습니다. 아, 그래. 딱. 사이즈도 하나 있어야겠구나. 치킨, 나 튀겨. 어메이셔, 어메이셔. 좀 볼까? 아니, 그냥. 잠깐만 더 볼까. 아니, 아니, 아니. 딱 줘요, 또. 아니야. 넣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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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넣어도 되겠네. 됐어, 됐어. 오케이. 다시 줘봐. 이걸로 안 먹던 거야. 그걸로. 그래갖고 간밥. 아, 국물 좀 많이 먹게? 그럼 더 먹어도 돼. 아니, 또 있어. 저기에. 아니, 국물. 또 해 먹어도 돼. 더 넣어. 안 넣어도 돼. 딱 맞아. 안 넣어도 돼? 먹어봐. 아니, 이것만 먹어서 지금 짠 거야. 밥이랑 같이. 두부도 먹어야 되잖아. 버섯도 먹고. 먹어져 버렸다 또. 에이. 아주 그냥 딱 맛이. 맛이 있어 보여. 저기가. 느낌이. 괜찮아요? 잘 먹읍시다. 됐으면. 먹읍시다. 네. 가만히 또. 단체 한 접시도 안 갔거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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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다 놓을까? 어디. 이게 다 부추. 다 올게니까. 집에서 캔걸. 부추도 집에서 몇 개. 비 왔다고 자랐어. 아유, 세상에. 몰라. 조금 달달한데. 괜찮아요. 됐다. 충분해. 내가 먹을게 됐어. 이거 가져가. 됐어. 아냐, 노노 노노, 노노. 언니, 씻어요? 그만해요. 괜찮아요. 누구, 없는 사람. 잘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조금 남았어. 아니에요, 조금 남았어요. 아니야, 노노노 있어요 언니. 조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맛있다. 다 있는 거야? 불편하게 안 줬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더 줄게. 기가 막히다. 너무 맛있어. 따끈따끈. 좋다, 그렇지? 너무 맛있다. 얘기를 하셔서 역시 맛있게. 지혜가 많으신 분이셔. 음, 맛있어. 얼른 드세요. 예, 예. 드세요. 음. 채승국님. 맛있어? 너무 먹는데 열중해서 내가 한번 불렀습니다. 맛있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 부르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어,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예. 음, 맛있어. 자, 우리 회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찍는 하라고 했는데. 쑥스럽지. 뭘 쑥스럽게요?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이게 산사랑 먹방이 있구만. 오늘 우리요. 그렇죠? 아, 좋네요. 아, 좋네요. 모두들 맛있게 잘들 드시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맛있을래? 안 뜨세요. 저기도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맨 처음 오니까 베타 사네. 그러더니 또, 그것 하지 말고, 모를 사네. 음. 2개를 다 샀었어. 그런데 가을 때는 베타가 안나오더라도. 음. 아이고, 나도 너무 배부로다. 그만 먹으러.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